의욕시키려는데 너무 더러워 강아지 때리고 떼내고 시커먼 부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꼬적꼬적 엄청 깨끗히 빗어가지고 깔끔해졌어 물을 좀 많이 받아봐 싶은데? 점수 입장! 목걸이도 빼고 옷도 벗고 굴고 씻고 아주만 들어가야되고 아이고 나를 참오리당 얌전히깐 기끼댕 아이고 일로 와봐 나도 씻을거야 언제 씻을거야 여기 물기 연기 물을 끼 연기 귀찮기 아휴 귀찮아 아휴 귀찮아 아휴 귀찮아 삼푸칠해야돼 그전에 언니 물도 좀 옷도 좀 씻을게 조금만 삼금만 아휴 너무 더러워요 아휴 뜨거워 아휴 뜨거워 아휴 너무 뜨거워 샴푸칠해줄게 기다려봐 여기 앉아가지고 엉덩이 궁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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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궁뎅이 앉기도 싫어 앉기도 싫어 앉기도 원래 방아지 씻어줄때는 바가지가 최고인데 바가지로 씻겨주면 얼굴 바르고 눈에 안들어가게 샴푸칠도 하고 바닥에 올리미로 하니까 누리끼리 해가지고 누리끼리 화면에 안나오지마 시킬 때는 앉아봐 앉기싫어? 시킬 때는 카메라를 해놓으면 씻기 힘들기 때문에 다 묻히고 씻기 먹을게요 아무래도 생쥐꼴이 됐어 그래도 냉끗하게 코에 문 들어가서 한번 푸잖아 그래도 냉끗하게 그치? 그치? 엣 엉덩이 들어와서 떼국물이 좀 나와가지고 엉키야 너도 떼가 있구나? 아니야? 엉키 물정이라 그런거 없어? 엉키 물정이나 떼가 없어? 엉? 엉? 엉APPO 결누 없지잖아 그래도 좋아 한번 더 헹구고 그 다음에 이격불도 풀어주고 뼈다찜이 대박 이 부위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에 있네 사자관리 사자관리 이부잉이네 이부잉 근데 이거 많이 맞아도야 이급제를 먹었더라 아이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아까는 잘못 넣었구나 어쩐지 잘 안되죠 고정이 안돼 그냥 불편해 불편해 됐다 봉지야 좀 피해봐 봉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내가 좀 피해 상아지 200대가 전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상아지 아로마 핫스탕 라벤더 좀 두렵긴 한데 한 스푼만 넣으기면 된다고 5분씩 반려바라 5분 15분 등에다 해주고 옆에 헹궈주고 꿀 날려 상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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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따뜻해 물 따져 물 따져가지고 괜찮아 이 족대로 떴어 숙제 눈에다 끼얹어주고 손으로도 해주고 물 따져가지고 앉아있어봐 여기 좋아 따뜻해 물이 따뜻해 물이 따뜻해 물 좀 더 받을까? 물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벌써 나가고 싶어 따뜻해 아니 물까지 담겨서 있으면은 얼마나 따뜻한데 그냥 이렇게도 풀었는걸? 아주 잘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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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으응 앉아 앉아 동지 앉아 좋아 따뜻해 따져 따져 다리 아프지? 앉아 아니 지금 딱 될 것 같구만 빌리자 나도 씻어야겠다 앉아봐 앉아 앉아 왜 안 앉아 앉아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따져 따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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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 싫어 오빠 왔네 여기 있어 그냥 이러면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물기시키다가 오빠한테 들켰어 그래서 하나씩만 나눠줄거야 두개만 나눠줄거야 맛없는걸로 에헤헤 맛있는지 없는지 사실 안먹어봐서 몰라 이러네 따뜻해 이독재 풀어갖고 따뜻해 등에다가 물을 슈슈슈 가슴에 물을 싫어 귀찮아 따쇼 따뜻해 느껴봐 따뜻하네 따뜻해가지고 표정이 좋아졌어 어구 따뜻해 조금리 조금리 때 갑자기 끌려왔어 몸통으로 갑자기 끌려왔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노곤노곤이야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10분만 그러고 있어 15분에서 아이고 앉아있을거야 아이고 앉았어 엉덩이 내려가 결국에 엉덩이 내려가 아이고 다리 휴가 싹 까져 그냥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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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떠서 자oking 모아나 슬퍼 그냥 제사님 자 핸 선지 만족. 时 졸려 금리 졸 다 졸려 단뚱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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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d 깨끗히 깨끗히 씻어가지고 깔끔해졌어 물을 좀 많이 받아라 싶은데? 전수있자! 목걸이도 빼고 옷도 벗고 굴고 씻고 하지만 들어가야 돼서 이야! 아이고 나는 참오리당 얌전히 있어 이따 아이고 이리로 와봐 나도 씻을거야 언제 씻을거야 여기 물기 연기 물을 끼 연기 귀 찬기 어휴 귀찮아 아휴 귀찮아 샴푸칠 해야 돼 그 전에 언니 물도 좀 옷도 좀 씻을게 조금만 아휴 너무 더러워요 아휴 뜨거 아휴 내 물은 뜨거 샴푸칠 해줄게 기다려봐 여기 앉아가지고 방아지해보고 아이고 아이고 눈치 오는거 봐 싫어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그냥 샴푸 소량의 샴푸 앉아봐 앉아봐 엉디 빵디 엉덩이 궁뎅이 앉아봐 엉덩이 궁뎅이 앉아봐 엉덩이 궁뎅이 앉아봐 붕덩이 앉아봐 싫어? 엉디 궁디 싫어 엉디 궁디 앉기도 싫어 앉기도 원래 방아지 시켜줄 때는 바가지가 최고인데 바가지로 시켜주면 얼굴 바리고 눈에 안들어가게 샴푸칠도 하고 바닷물으로 하니까 누리끼리 해가지고 누리끼리 화면에 안나오지만 앉아봐 앉기싫어? 시킬 때는 카메라를 해놓으면 씻기 힘들기 때문에 다 묻히고 씻기고 올게요 그래도 생쥐꼴이 없었어 그래도 생쥐꼴이 없었어 그래도 생쥐하게 코에 눈 들어가서 한번 풀어줘 그래도 생쥐하게 엉덩이 들어와서 떼꽃물이 좀 나와가지고 엉키야 너도 떼가 있구나 아니야 엉키니 유정이라 그런거 없어? 엉키니 유정이라 그런거 없어? 엉키니 유정이라 떼? 아유 알았어 떼가 없어 그래도 좋아 한번 더 헹구고 그 다음에 오죽보좋풀어 주고 엉덩이 해봐 이 부위가 어디가 있더니 사자관리 사자관리 이브이이네 이브이 근데 이건 많이 맞아도 이 급제를 넣었더라 아이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아까는 잘못 넣었구나 어쩐지 잘 안 되잖아 고정이 안 돼? 그냥 불편해 불편해 됐다 음지야 좀 피해봐 번기가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내가 좀 피해 번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우마, 따뜻하니 라벤더 좀 더럽긴 한데 한 스푼만 넣어주면 된다고 5분씩 5분 발로 가라 5분 15분 등에 다 해주고 옆에는 헹궈주고 꿀 말려가지고 잠깐만 산산처럼 톡톡 튀어 이 목대가 산산처럼 톡톡 튀어 아, 좀 빠졌어 다시 들어갈래? 아이고 뜨거움으로 나린데 다시 들어가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할 수 있어 오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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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앉아있으세요 따셔요 물 따셔 물 따셔 가지고 괜찮아 부족제를 썼어 숙제 눈에다 끼얹어주고 손으로도 해주고 뜯뜯한 물 따가줘도 앉아있어봐 여기 좋아 따뜻해 물이 따뜻해 물이 따뜻해 물 좀 더 받을까? 물이 너무 부족해? 물이 따뜻해 벌써 벌써 나오고 싶어 아니 따뜻해 물까지 담겨서 있으면은 얼마나 따뜻한데 그냥 이렇게도 그러는걸 아주 잘하고 아 옆바닥 내면 옆바닥 내면 옆바닥 내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으응 앉아 앉아 동찌 앉아 따셔 따셔 다리 아프지? 앉아 앉으면 딱 단 것 같구만 빌리도 정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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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싫어? 오빠왔네 여기있어 그냥 이러면서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먹기 쉽지 않아? 오빠한테 들켰어 그래서 하나씩만 나눠줄거야 두개만 나눠줄거야 맛없는걸로 맛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안먹어봐서 몰라 따뜻해 입욕제 풀어갖고 따뜻해 등에다가 물을 슉슉슉 등에다가 물을 슉슉슉 자슴에도 물을 슉슉 싫어? 귀찮아? 따쇼 따뜻해 웃겨봐 나도 다 먹어 따뜻해가지고 표정이 좋아졌어 오구 따뜻해 조금리 때 갑자기 끌려왔어 목통으로 갑자기 끌려왔어? 아이고 좋아다 아이고 누구누구냐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10분만 그러고 있어 15분에서 아이고 앉아있을거야 아이고 앉았어 엉덩이 내려가 결국에 결국 엉덩이 내려가 아이고 다리 이유가 싹 까져 그냥 기름옷에 도착 조명옷에 도착 조명옷에 도착 조명옷에 도착 조명옷에 도착 입꼬리가 실룩실룩 귀찮아 졸려도 껐어 다 찍혀 물을 떠서 소고기 음 뭐하나 싶어 그냥 오늘한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이게 글레이즈는 아닌 거 같은데 냄새 맡아 보니까 바나나네 바나나고 바나나 맛있을 거 같긴 한데 아이고 앙버터 초코 앙버터 요거 조개만 나눠주겠습니다 숟가락 바꿔 이제 나의 턱을 개어버리는 봉지선생님 앉았어 내가 앉아랠땐 죽어도 안앉았니 앉고싶어서 앉았어 아이고 노곤네라 5분경과하니까 아이고 노곤네 아이고 노곤네 씻었어 핸고글까지 다했어 샴푸치도 한번 더 했어 깨끗해 이제 깨끗해 다했다 만들기만 하면 끝 så는 warmth 아이고 idać 수고하니까 공주 Guerr 짜 combust 멈 Bunny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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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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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